자유언론 국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변호사들과 청담동 바에서 만났다는 김의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작년 1월에서 올해 6월 가짜뉴스 1위로 선정했습니다. 이 단체는 방송통신심의미원회와 선거방송심의미원회에 심의 신청된 뉴스 3200여 건 중에 내치든 투표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10대 가짜뉴스를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가짜뉴스 시상식 조직위원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세미래포럼 후원으로 시상식을 열고 이런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